찬미 예수님 오늘은 9월 16일 목요일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1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아무도 그대를 젊다고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 말에서나 행실에서나 사랑에서나 믿음에서나 순결에서나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 봉독과 권고와 가르침에 열중하십시오. 그대가 지닌 은사, 곧 원로단의 안수와 예언을 통하여 그대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더욱 나아지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일을 지속해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울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된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촉관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500테나리온을 비치고 다른 사람은 50테나리온을 비쳤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러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 참회하며 눈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청합니다.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잃어버린 평화와 자유를 되찾아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가 예수님께 다가와 향유가 된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동안 바리사인은 매우 불편해합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자 바리사이와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의 불평이 터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용서입니다. 물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그들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에 우리는 고통의 무게는 모두 다르지만 모든 고통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여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과 은총을 찾고 하느님과 일치하려고 노력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죄 많은 여인은 주님의 용서를 통하여 평화와 자유를 얻지만 바리사이와 초대된 사람들은 평화와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나의 이기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되찾으며 크든 작든 우리의 죄도 하느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고르넬리오 교황은 251년에 교황으로 뽑혀 로마 박해 시대에 2년 동안 짧은 교황직을 수행하면서 배교를 선언하였던 신자들을 용서하고 다시 교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단에 맞서 교회를 지키다가 유배되어 253년에 순교하였습니다. 치프리아노 주교는 고르넬리오 교황과 같은 시대의 목자로서 교황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그는 늦은 나이에 개종하여 사제품을 받고 카르타고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치프리아노 주교는 박해 속에서도 고르넬리오 교황을 도와 교회의 재건에 힘쓰다가 258년에 순교하였습니다. 네, 오늘 축의를 맞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은총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고의 성사를 준비하고 또 고의 성사를 받고 나왔을 때 나의 모습을 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에 나온 이 여성은 주님에게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은 그 은총 받은 그 일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정말 최고급품 그때 당신으로는 비쌌다고 하는 그 향유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잖아요.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계속 입을 맞추어드렸다 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고의 성사가 타성에 젖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형식적이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에 나온 이 여성처럼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주님께 모든 걸 저렇게 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좀 나의 죄를 덜었으니 좀 자유롭고 가벼워졌네 가뿐하네 뭐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성사를 준비하고 마칠 때가 있어서 정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나는 저 여인보다 죄가 더 적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서는 은총을 주는 그 계산법이 셈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나도 이 여인처럼 받은 은총에 감사드리며 내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밤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